다녀왔습니다, 아저씨. 어, 기대와? 이제 특화건 어땠어? 좋았어요. 뽀송이는요? 동수랑 방에 있어. 저기 뽀송이가 어지럽다고 해서 병원 갔다 왔다. 내가 출근해서 동수가 데리러 갔어. 그거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. 뽀송아야. 병원에서 뭘 해? 괜찮대? 약은 먹은거야? 괜찮대. 약도 먹였고. 뽀송 미안해. 뽀송아 미안해. 고마워. 잘 다녀왔어? 쉬어, 피곤할텐데. 진짜 고마워. 친구끼리 그런 말 필요없다. 저. 터블런스 때문에 비행기가 흔들려서 사고가 난거고 신입이라 당황해서 초기 대응이 늦었던 모양이야. 터블런스로 기체가 흔들려서 사고가 발생했다. 당신이 뭔데 한기장? 아니, 우리 다진이 사채빚을 갚습니까? 한기장한테는 그쪽이 갚은 걸로 해 주십시오. 우리 다진이 사채빚 말입니다. 왜 제가 갚은 걸로 해야 하는 겁니까? 난 내 빚을 갚았을 뿐입니다. 김현성. 김현성. 내게 거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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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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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일아! 누나! 안녕하세요. 어떻게 된 거야? 김윤성 기자님께서 제주도 비행기표 선물해 주셨어요. 그래? 고마워요. 기장님께서 제주도 비행기표 선물해 주셨어요.